예 여기는 스쿰비 소이 43 입니다 c 13 이구요 입구에는 탈라 조 가구점이 있습니다 할라 도 플라즈 가구점이 있구요 저희 쪽에 런 자동차 판매점입니다 자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상점이 별로 없는 주택가 같습니다 상권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스쿰비 소이 43 입니다 자 저렴한 미용실이 하나 있구요 입구에 자 고급 콘도가 짓고 있습니다 스쿰비 소이 43도 비교적 조용합니다 스쿰비 소이 43도 비교적 조용합니다 자 안쪽에는 별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끝에는 고급 콘도가 있습니다 자 리치먼드 팔리스 해가지고요 콘도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